소감사를 시켜주시는 내창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막낚시하러 왔다가 산상낚시로 돌아버리게 된 우리 선장님과 선원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종합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철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어떤게 주로? 돌돔 잡고 있구요 나는 돌돔 잡으러 먼지 갈 줄 알았는데 출발해서 2분 24초 만에 배를 멈췄습니다 선원 경력이 몇 년 되십니까? 혹시 오늘 배 처음 탔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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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할 것 같아서 아! 집에서 할 것이나 동네 형이고 해서 동네 형이 오랜 날 아니야 그냥 제가 따라가겠다고 따라가겠다고 방송한다라니까 아! 텔레비전엔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여기를 심판으로 두고 선장님 대 소감수다 부부장 좋습니다 부부장 대 선장님 대결 미리 이 물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지금 조류가 조금 있습니다 조류가 있는 관계로 제가 뽕뚜을 두 개를 걸었습니다 두 개를 첫 장에 올라 그래서 낚시도 세 개 뽕뚜 두 개 셀프 탔습니다 이제 걸어둔 거 아닌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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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심판! 선장님께 큽니까, 제께 큽니까? 여기가 큽니다. 훨씬! 현재 스코어 1대1. 지금 선장님이 굉장히 갑자기 긴장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할 줄을 꿈에도 몰랐던 거죠. 전문용으로 쫄아버렸습니다. 저한테. 하하하 We're broken people now We're burning now So cold I'm bleeding now, now, now Gonna let you down We're broken people 그래, 그래! 그래! 아싸! 히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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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살치! 우리 선장님 쫄아버렸습니다! 모살치! 제가 일부러 모살치를 공략했습니다! 진짜! 야기야! 여깄다! 힘이 없음! 자! 어렝이를! 뭐든! 어렝이를! 어렝! 올라옵니까? 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떨어졌네요 아 빠졌다 히트 아 빠졌다 빠졌어요? 아 이거 지직 쓰는 거 아닐까 이거 아니요 잘 빠지네요 오늘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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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1분 후 경기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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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후 경기 마감합니다.